동화줄은 잡아서는 안되는 동화줄이야 아니 오늘도 그래 아 오늘도 솔직히 근데 나 진짜 서운했거든 어 같이하자고 며칠 전부터 준비하자 그래가지고 나 챔프 연습 존나 갱플 안하고 뭐 딴 챔프만 존나 하고 있는데 뭐 밸런스 땜에 날 안쓴 데 밸런스 땜에 날 빠, 빠, 그 뭐냐 빼야 된데 그래서 아 그냥 그런갑다 근데 말 안해준건 살짝 서운하네 그러고 있었는데 추체를 데리고 하고 있더라고? 아 근데 나 진짜 서운했어 그건 진짜로 어 뭐 말도 안해주고 나한테 너무했네요 그쵸 그런 형은 어? 어? 옆부터 죽 뭐야 야 탐켄치 탐켄치 가죽구야 왜케 보벼? 뭐야 방금 탐켄치 보비는거 본사람 아 근데 못잡았다 잡는건데 아 암튼 뭐 여러분 저는 이제 상호형한테 막 엄청난 충신이었지만 이제 그정도 충신 아닐거 같애요 솔직히 어 인정 상해가지고 라인을 안 믿어 오 피하고 싸우면 이길러나? 못 가겠다 아 이거 플래시 안썼네 아 이글 잡네 뭐야 이글 이기네 이겼어? 뭐야 푸제야 저 방금 딸피 두명 이겼어요 아 나이스 푸제 바람을 따르듯 뒤를 조심해 탑토 딜교 괜찮은거 보니깐 할만해 아 게임 끝났어요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다 잘 풀렸네 그럼 이판 붐바야 매드무비 뜨는거야? 형 출연하는거야? 형 출연시켜주는거야? 당연히 나오죠 오케이 오케이 군바야 매드무비 출연한다 오케이 까브라 얘 파직스 너무 티내는거 아니야? 이잔다라 노플 이잔다라 노플 아 그가 꺽이다 내려갔어 어디론가 내려갔다 안보여 안보여 탑 안보여 귀한 타이밍 잡았나보다 흠 뭔가 템을 사기 굉장히 애매하네 자꾸 귀한 타이밍 맞물려서 아우 왜 이렇게 머리가 띵하네 흠 초시기 때문에 못 잡혔다 프체보다 망기 아스오가 잘한다고요? 그건 아니야 개소리야 그거는 절대 아니야 어 만식이형 안녕하세요 형님 내면 실추된지 오래다 을, 을 칸은 뭐야 만식이형 캐릭터 잡았네 나이스 카밀 내려가 나이스 저기 카밀도 갔다 아 나이스 잡고 죽으면 될 것 같애 오케오케 형이 해줄게 없다 잘하면 살고 어디 탐켄치 안가면 살겠는데 아니 근데 카밀이라 죽겠다 기동성이 좋아서 늑대인척 제발 어 설마? 나이스 살았다 와아 나이스 개나이스다 나이스 나이스 탑도 개이득이야 아 푸제 나이스 야 푸제 미쳤는데? 당연하죠 내가 누군데 그래 이 미친놈아 미쳤다 너 이 미친놈아 흫 원래 게임할때 욕해주는건 칭찬이거든요 그래 우리 피지 미친놈이 따로 없다 오케이 욕은 칭찬이지 형이랑 듀오하면서 처음으로 잘 흘린 것 같애 그 전에 계속 말렸었네 맞네 또 안보인다 또 안보인다 또 안보인다 또 안보인다 또 안보인다 탑도 안보여 렉사이가 지금 가지고 있어서 2대3은 이기고 쟤 좀 위험한데 나이스 렉사이 개그스 렉사이에 와서 미드 미는게 나을 것 같애 가면 잡나? 렉사이에 와서 파직스 나한테 오네 조심해야되요 이제 오케이 어 난 템을 못사서 지금 싸워주면 안돼요 괜찮아요 이정도 괜찮았지 오케이 텔 돌았죠 이제 갑시다 깐척하고 더 먹어도 되겠는데? 미드 중앙하겠다 피엄 피엄 피엄을 봐 바람을 안 밀어주네 히젠3급 이 신발 나왔다 이러면 집에가서 닌탑 싸울 수 있거든요 갑시다 이게 뭐야 엑사이 봤는데 너무 못 본건가? 엑사이 엑사이 어 세브마한가? 나이스 나이스 챔 없었으면 좋겠어 어 나이스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킬당 잡은게요 왜 짱붙지는데? 잠시만 아 담마사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임 터졌거든요? 아 헬로는 안녕님 10개 고맙습니다 푸지야 근데 형 솔직히 방금 쩔었는데 너가 너무 잘해서 묻혔다 야 방금 개쩔었는데 아이 묻혔어 푸지야 너 땜에 근데 붐바야님이 이 경기 보시면 이제 만기쳐서 갱플 하이라이트 만든다?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피하고 뭐야 카밀 많이 당황한 것 같은데 그래 나이 선행은 사칫 죽었다 흠 답이 또 안 보인다 답이 또 안 보인다 어색 도착하니 전혀 안 보인다 다행이 그렇다면 흠 바로 아 그거로 리사는 탑 쟤 아마 노스펠이 걸려 아 초식에 못썼다 아디 버틸 수가 없다 이건 아군이 다 냈습니다 오케이오케 망토 가면 칠용 다 100% 늙긴 하는데 저 이게 더 좋거든요 왜요 님들 왜 그래요 아 그니까 누가 체금을 먹고 강퇴를 당했는데 만식이 형은 아무것도 안했는데 만식이 형이 완장질 했다고 뭐라 그런거야 매니저분이 규칙 위반해서 그거 드릴건데 만식이 형은 아무것도 안했는데 만식이 형이 욕먹었어 만식이 형 담배나 필요가 만식이 형이 형 아 미치겠다 아 근데 표제 진짜 잘하네 저 요즘 미드로 바꿨어요 탑야스도 쓰기 좀 어렵지 근데 좀 전보다는 힘들어진거야 열광만큼 그게 안 나오지 확실히 왜 이거 쉘 믿고 나댑되지 안 좋은데 이러면 E를 못 맞췄네 쟤가 챌린저에서 탑야스만 하다가 쟤가 챌린저에서 탑야스만 하다가 Z를 못 맞췄네 Z를 못 맞췄네 저의 히트 바퀴드 이거 챔 봐주면 될거 같은데 이거 치엠 봐주면 될거 같은데 오케이 어 잡을만해 안 맞았다. 와 깝이다. 와 푸제 벌써 1피의 펜댄이네. 어쩐지 이상하더라 게임이. 푸제 잘하는거 봐라. 낙타 까비. 아. 앗. BQ이 실패했다. 이 판 진짜. 이즈에서 너무 터져버렸는데. 어 난 너무 연약해 푸제 알아서 해. 난 너무 연약하다. 안 돼요. 아 다 죽겠다 이거. 도망가 도망가. 여기까지 와야돼 여기까지. 다 죽겠는데? 아아 X됐어 인생. 어 오케이 오케이. 보벼쓰. 다 죽구가 많아. 다 죽구가 많아. 게임 보벼버렸다. 보이루 보이루. 보이루. 참. 말은 그럴싸하지. 야 근데 확실히. 보겸이 형님이. 개쩔긴 하나봐. 네. 로라는 사람중에 아무도. 봉주를 안하잖아. 로이가. 로이가. 이 자식 인사. 봉주르. 아무도 안하잖아. 근데. 근데. 보이루는. 그놈의 보이루는. 와. 진짜. 모든 BJ들이. 다. 보이루 외치고 있어. 만식이 형이 시작했지. 롤비제이 중에서는. 롤비제이 중에서는. 봉주르가 있는 줄도 몰랐죠. 맞죠. 대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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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. 어 이거 뭐. 뭐지? 오우. 발큼메스. 발큼메스. 형님 레벨 너무 낮으신데? 응? 레벨 너무 낮으신데? 그렇게. 형 왜이러냐 레벨. 공이 없다. 잠만. 위치가 너무 안 좋은데? 나이스. 나이스. 어우 자리. 개. 병신이었는데 이렇게 싸워도 이겟. GG. GG. 후우. 깔끔하네요. 깔끔하다. 프즈야. 이러니까 저격 밴을 그렇게 하지. 아 프리시즌인데. 네. 나 딜량? 딱 3등일 것 같은데? 1등. 부즈 2등. 칼리 3등. 나. 아니네. 내가 2등이네. 네. 네. 2등이야. 다시. 시끄네. 다시. 우리. 시원해집지. 여기. 지효단. worst. 감사합니다.